아 너무 예뻐 아기들이 고생 많이 했어 왜왜왜왜왜 아기들 얘기 좀 하죠 아기들이 주연이야 아 시작부터 예예 얘기해줘야 되잖아 사실 촬영할 때 너무 고생했어요 제일 많이 고생했어 진짜 추웠을 텐데 정말 그런 내색 하나도 안 하고 촬영 정말 잘하고 또 우리 멤버들을 되게 좋아해주더라고요 아기들이 맞아요 어머 부모님들이 좋아하다보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사진 찍어 어머니 기억나세요? 안 나요 이름이 태빈이였어요 태빈이 태빈이가 저랑 같이 뮤지컬 했던 누나의 조카였어요 아 정말 좀 먼 사이 아니에요? 좀 먼데 그 정도면은 그냥 너무 바깥지 조카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정도는 되게 모른다 근데 태빈이가 나랑 같이 뮤지컬 했던 호정화 누나 근데 볼까요? 이 태빈이가 자 보시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자 보세요 아기가 달립니다 아 너무 좋아 저랑 부딪힐 뻔했어요 부딪힐 뻔했어요 흑이 형 좀 예능 표정 나온 것 같아요 자 세어보세요 아니 저는 좀 세어보세요 죄송한데 가운데에 있으신 분 핑크색 옷 입으신 분 놀이동산 가면 놀이공원 직원이에요 저거는 핑클 아이예요 아니 저 컷이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아이가 달려오면 부딪힐 것 같아서 놀래라 그랬거든요 왜 안 놀랬어요? 아 놀랜 컷들이 있는데 못생겨서 뺀 것 같아요 어떻게 놀랬는데 그럼 여기서만 특별히 우리 엘프한테만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하나 자 원샷 들어가고요 하나 몇 가지 놀란 표정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은혁 씨 원샷 아기가 달려오다가 저랑 이렇게 딱 부딪히려고 했을 때 제가 그게 놀랬 거야 아 윙크는 왜 이게 뭐야 윙크는 왜 내가 봤을 때 애기보다 은혁이가 더 귀여워서 안 썼나 그렇게 놀랬었는데 저 장면이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애기가 달리기를 할 때 애기한테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달리기 열심히 하는 연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넌 최고의 육성 선수가 될 것이다 아 맞아요 그때 엄마 성정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왜왜 오늘도 역시나 통역사분이 계셨어요 어? 와 여러분 생각 좀 해주세요 우리 뮤비 좀 보죠 그렇죠? 너무 죄송합니다 잘생겼어 자 이제 변신 어? 아 이게 형이야 이게 엔티맨인가? 아 이게 동혜 형이래요 잘 컸네 아 큰 거네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어? 이거 뭐야? 근데 려웅이 또 들어가 있잖아 나 귀신 세계관에 다른 연결돼 있는 것이 식스테스 식스테스 오 원래 눈올 때 저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많이 추워 보이지 않아?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상자 안에 갇혀 있을 거였어요 아 아 이렇게 연계되는구나 아이차 아이차 아이차의 하드 누가 들어준 거야? 아 동혜 형이야 아 그냥 거리 공연단이에요? 어 뭐냐고 유랑단 버스킹 버스킹 아 안 추웠어요 저 때? 추웠어요 오래 있었는데 아니 근데 저 때 저 장소가 굉장히 또 약간 외국스럽고 그랬잖아요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예뻤어 아 너무 예뻤어 이게 호텔이잖아요 사실은 규현이랑 려웅이를 같이 음악 다닌 거죠? 네 우리 세트예요 세트 역시 K 아니 저 상자 안에 갇혀 있었는데 오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? 아름답죠? 저 두 분이 실제 커플이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최시현이랑 이특 씨요? 정확해요 저 커플이 4년간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실제로? 그래서 최종대 무용과를 다녔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근데 공개해도 되나요 그걸? 헤어지시면 뮤직비디오를 잘 안 보실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네 괜찮겠냐라고 했는데 키스 씬이 나와요 아 저거 앉아서 찍을 때 저희끼리 너무 재밌지 않았었어요? 아 그렇죠 아 우리 노부부 역할로 나오신 우리 배우분들도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 저는 진짜 너무 애틋해서 실제 부부신 줄 알았어요 아니 네 아니였어요 당일날 우리가 오해에서 좀 얘기를 했죠 와 아 저거 정말 큰 틀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저 세트가 예뻤어 예뻤어요 아우 태린이 근데 저게 눈을 만들기 위해서 저게 더 휴지인 거 알죠? 맞아요 휴지 너무 힘들어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 아 이렇게 보니까 연말 같다 그러네 다 같이 아 가족이구나 저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인격이 되길 또 한 번에 이 캐셔리 아 이뻐 희철이 형 염색했네요 어 네 나도요 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제 엔딩이 중요하잖아 아 맞아요 아 이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몰랐어 나올 것 같았어요 우리 그냥 장난치셨던 건데 끝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없었잖아 어 없었어 없었어 원래 없던 씬인데 이제 이걸 보시고 감독님이 우리끼리 그냥 온 건데 넣어줘요 아 저 크레딧 좀 마음에 들어 크레딧 원래 콘티에 근데 저희가 망고 때도 우리끼리 놀았던 씬이 나갖고 아 맞네 그쵸 마지막 엔딩에 아 난 우리는 블랙시트 때도 맞아요 중간에 우리 팝 아 감사합니다 중간에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고 이 뮤직비디오가 참 그 신기한 게 크리스마스라는 그 주제의 느낌이 네 우리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고 야 지금 나는 솔직히 이런 거를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매년이요? 이런 시즌송 있잖아요 엑셈타운 엑셈타운으로 항상 할 거예요 그냥 우리 걸로? 응 근데 1년에 그러면 우린 그러면 여름, 겨울 원래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시즌별로 아니면 겨울만이라도 겨울, 겨울 월드컵처럼 한 4년 주기로 이런 느낌이 너무 좋고 월드컵 올림픽처럼 그렇죠 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게임도 댓글들 좀 읽어주세요 한번 여름 씨 한번 읽어주세요 아 목소리 합 너무 좋아 유 하셨고 큰 틀이 너무 예뻐 하셨는데 저게 몇 미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? 몇 미터요? 저게 한 3미터 3미터 한 40, 80? 감사합니다 그리고 슈즈랑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림 아 아니죠 아 그리고 실제 커플이라니 너무 낭만적이다 하셨습니다 멤버들 혹시 뮤비 찍으면서 이번에 아무래도 댄스가 없다 보니까 좀 편한 게 있지 않았어요? 솔직히 꿀이었죠 촬영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군무를 계속 치고 땀 흘리고 이러진 않았어가지고 그러네요 오히려 좀 편했던 것 같은데 수정할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너무 편했지 아니 뮤비 때 재밌었던 얘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니 실제로 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 저게 CG인가요? 아니면 저거는 이제 뿌린 거죠 휴지 아 저거 뿌린 건 휴지 아니에요 휴지요? 이건 거품 안에서 뿌린 건 휴지 아니야 거품 아니야? 첫날이 휴지야 바닥에 있던 거 첫날이 휴지야 근데 내가 알기 어쨌든 눈 때문에 제작비 엄청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게 특효가 좀 비싸요 아 진짜? 휴지 알더라고요 얼마인가요? 정확한 금액 알고 싶으세요? 난 이런 게 궁금해 사실 진짜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? 알려주세요 좀 특효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저 정도 눈 뿌리려면 얼마나 메시지만 한번 보내서 제가 한번 보내놔 볼게요 며칠 동안 뿌려서 보내놔 볼게요 그리고 저희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그 외국 유럽풍 느낌이 약간 양평이었거든요 양평이었는데 양평이에요 양평 양평인데 거기가 호텔이에요 원래 예전에 호텔이었던 거 거기가 운영이 안... 귀신 봤어 지금은 호텔은 아니죠? 지금 아니고 지금 약간 페어가 된 호텔 느낌인데 지금 저렇게 이제 뭐 촬영장으로 쓰이는... 맞아 맞아 예쁘진 않아요 생각보다 아니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쁘지 않아요? 아 실제로 가서 보면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너무 예쁜데 화면에 속지 말라고 아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저는 되게 외국인 것 같고 좋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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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날 달빛도 되게 아름다웠고 와 근데... 제스케이스 난리 알아듬 뇨 뇨